이세진 가수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거든요 나는 바보라네 나는 천재라네 감사합니다 김찬호 가수님 자 우리 이세진 가수님은 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실방하고 계십니다 나는 바보라네 정말 바보라네 당신이 비워 떠나왔지만 텅 빈 내 마음 잠들아도 길을 걸어도 당신 생각뿐 사방팔방 둘러봐도 당신은 안 보이네 당신만 있으면 되는 것을 그땐 몰랐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어 때는 늦었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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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라네 정말 바보라네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바보라네 나는 바보라네 텅 빈 내 마음 꿈에서도 깨려갔어도 당신 모습뿐 눈 비비고 다시 봐도 당신은 각오 없네 당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난 왜 몰랐을까 이제 와서 빌어봐도 때는 늦었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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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라네 정말 바보라네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을 잠들어도 길을 걸어도 당신 생각뿐 사방팔방 둘러가도 당신은 안 보이네 당신만 있으면 되는 것을 그땐 몰랐을까 그에게도 소용없어 때는 늦었어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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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라네 정말 바보라네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을 당신만 내 곁에 있을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